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도 낮은데 단순 노무 종사 비율이 높고 임금 역시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월평균 7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19년 기준 등록 장애인구 수는 261만여 명.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장애인구는 2020년 기준 94만여 명으로 37%입니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6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자의 특성을 보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가장 많고 사무, 농립, 어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단순 노무만 별도로 비교해보면 장애인은 27.8%,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13.7%가 일하고 있어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직업 비율을 보인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에서 장애인은 9.2% 비율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역시 전체 인구 기준은 268만 원인데 장애인은 192만 원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 18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자료에 담긴 경제활동 현황자료입니다. 고용개발원은 통계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시의성 높은 통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